안녕하십니까 피싱 라이더 입니다 오늘은 김천 아포에 있는 광덕지 광덕지로 왔습니다 오늘은 여자친구랑 같이 왔는데 상당히 조가가 있네요 괜찮네요 여기에 오늘은 네크리그 네크리그로 지금 현재 두마리째 잡고 있습니다 네크리그 희한한 체비죠 와끼옥에다가 위에 조개봉돌 하나 달아가지고 던지고 있습니다 야 굴비 이런거 자꾸 잡고 오라면 안돼 굴비 조기 이런거? 그래 굴비 이거 귀엽네 야 이거 밥 한공기도 다 못먹겠다 이거 놔줘라 이거 까지 모자이크 할줄 모르는데 알았다 배터리가 지금 30% 밖에 안남았는데 잠깐 촬영좀 하고 수지 오늘 제일 맛있었네 사이즈가 좀 아쉽다마는 괜찮아 그래 말있어도 재미를 보는구나 그래 지렁이를 훅 빨아 당기다가 바늘까지 이제 더 가뿐기지 그래 온다 오이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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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자리식이야 들어와 펄링 펄링 야 근데 내꺼로 큰거 잡았다까 응 3차 한 후반 되겠던데 안잡았다 차에 갔다 왔잖아 더운 날씨는 아닌거 같은데 좀 습하다 땀이 많이 나 지금 니가 낚시에 소질이 있다 어 니가 낚시에 소질이 있다 어 어 왜 또 입지에 맞았어 어 맞는데 바늘을 먹기야 바늘을 그니까 니가 너무 급하게 이렇게 막 아니 물고 갈 때까지 기다렸단 말이야 여기에서 그 중간이 후킹 해야지 후킹 나왔어 응 근데 안잡혔다고 근데 그 중간이 잡혔다고 근데 그 중간이 잡혔다고 근데 그 중간이 잡혔다고 흠 할 말이 없다 야 펄링 잘한다 내가 일부러 여기 해초 다 끌어서 내가 버린거지 저기 보면은 너무 많아가지고 일부러 그거 자꾸 어 열심히 끌어가지고 다 버릇다냐 아니 그게 좋은게 아니야 어 어 그게 이게 지금 커버를 갖다가 이게 지금 어 훼손시키면 안돼 어 아 그거는 버려야지 어 그거는 불가항력이다 아 오늘 딱 잡는거 영상 딱 찍으면 끝인데 아 아까부터 계속 촬영할걸 그랬다 아 아 아 아 어 잡았나 오 이야 이야 잘한데 오! 왔다! 나도 왔다! 지랄한다. 고기를 잡는게인지 사람을 잡는건지 빠졌다. 안녕 잘가. 또 잡아. 나 굴비 한 마리 잡았다. 저거 잡아줘. 우리 좀더. 털린다. 차봐라. 가라. 너 손 잡아줄줄 알았지. 잡아라 잡으면. 에이 하남자. 곱창난다. 뭐 하남자. 이 새끼. 에이 하남자. 시켰다 인마. 아! 진짜. 넘어지지 못했어. 티민이야 아가씨. 뒤에 뭐 있는지도 모르고. 아 뭐였다 야. 저 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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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네. 놀랍지도 않다 이제. 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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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공유흡시사 기온으로 신고 할거야. 으응. 헤헿. 하하하하. 아. 언니 아파. 빵냉이 엄마 쿠션 좋아하고 걔 안타 굴비에 두 마리 잡았어 희한하게 더블 바이트고 신기하게 더블 바이트해서 니 딱 잡히자마자 나도 갑자기 도둑 지대 바로 웃긴 났지 하필 굴비네 영광굴비 사이드네 니는 그래도 영광굴비보다는 좀 크대 아니야 똑같았다 똑같았나? 아이고 걔 않나? 인자사 인자사 인자사라도 물어봐 주는게 다행인가 아이가? 묶다나면 끝까지 안 물어봤으면 또 난리 날까 아이가? 고기 잡는게 재미들리가 캐스팅은 막 시원하게 하네 캐스팅은 막 시원하게 해 아 대는 살리겠다는 굳은 의지 잘 보았습니다 밑에 베이트 피시가 좀 보이네 굴비 굴비 말고 큰거 좀 잡히라 나와라 그렇다 어우 ㅅㅂ 입주린줄 알았잖아 응 벌링 소리는 한 400m 날아갔다 빵댕이 고생하네 어 센다 으 아 어 왔다 으 으 으 미역이 말이야 아씨 이거지 굽이 굽이 원하는 듯이 에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조길도 안되겠다 이거. 몰라. 아이 새끼. 뭐 이거. 멀고치 엉키고 왔네. 몰랑만한거 잡았네. 조졌네 이거. 야 니 콩만한데 손맛은 있다 야. 뭐지? 해초 걸려서 그렇겠지. 그런가? 아이고 니 눈깔이 걸리네. 아이고 야. 해초됐어? 어. 아이고. 좀 많이 아프겠다 야. 누가 벙하는 소리를 내었어. 에휴. 뭐하겠노. 에휴 잤쓰. 가지. 살겠나? 어? 살겠나? 살지. 중요한건 이제 자가 이제. 안 먹히느냐가 문제였어. 궁예가 되는거지 이제. 누구인가? 누가 바늘 소리를 내었어? 신이 옵니다. 전하. 그럼 부장은 뭐하는가? 쫓쫓쫓. 아. 큰것 좀 잡아야되는데. 한 마리밖에 못잡았잖아. 굴비. 굴비에 만족을 못느낀단 말인가 인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잘하는 vectors. 명언이지. 명언이지. eme. 티니하이걸. 으리하이걸. 역시 네고리그는 자취 타작하기 좋은 체비인 것 같네. 자취 타작하기 좋은 체비인 것 같네. 막 확실 때 지플라맛 온 동네 시끄럽니 썩을량감직 그것보다 시끄러운 것 같다 존나 행복하게 넘어지는 거는 내 인생 살면서 처음 본 것 같다 존나 행복하게 넘어지고 행복하게 넘어지는 건가 행복하게 넘어지는 건가 이게 그거 아니다 3초 정도 3초 정도 아 예 3초 내 거 그만하고 쉐드 좀 해봐야겠다 쉐드 쉐드웜으로 내 거 그만한다고 쉐드 할 거다 큰 거 잡을 거다 쓰레기 이래 버리고 가면 안 돼요 이게 뭐고 너무 쉑이대 공기 팡팡한다잉 아이고 물 한잔 좀 아 목 좀 축이고 으씨 이리 맞노 이 야맛 됐쓰 이 야맛 됐쓰 이 야맛 됐쑤 낚시 하시는 분들 쓰레기 이런거 버리고 가면 안됩니다. 딱 주소가 집에 가버리던지 가다가 쓰레기통에 쓰면 그리 버리고 그리 하시기야 낙금 이런것도 좀 없어지지 낙상 어디가면 낚시 던지고요. 그라믄 본인 손이 아닙니까? 큰일났다. 샌다. 들고 가길께요. 한국인 꿰미에 걸어놓은 굴비 한마리 하고 가져가서 쫓아서 해야지 입질도 없고 날도 어두워져서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재미없지만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